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경험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그 지난 동영상에서 그 연예인과 같이 눈을 크게 만든다고 하여도 연예인 삘이 나지 않는 그 이유는 눈썹뼈 즉 안화상 윤기를 비롯한 그 콧등 높이 등 그 눈 주위 구조물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근본적인 차이점은 서양인과 뭐 연예인들의 그 얼굴은 그 입체적인 가운데 큰 눈인데 반해서 그 일반인들의 그 평면적인 단두형 얼굴에서 앞팀 뒷팀 위팀 밑팀 풀팀 사방팀 눈매 규정을 해서 눈을 크게 만든다고 하여도 장두형 얼굴에서 큰 눈하고 단두형 얼굴에서 큰 눈하고 그 뉘앙스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분의 얼굴을 분석하면서 이 얼굴에서 장점이 되는 부분을 따로 분석하고 또한 단점이 되는 부분을 그 정확하게 찝어내 가지고 이 여성 고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그 전체적인 총평은 눈썹뼈와 이마뼈는 충분히 높은 반면에 얼굴 중앙부가 납작한 단두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연예인 눈이 예쁜 이유는 입체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귀 구멍에서부터 눈까지의 거리보다 귀 구멍에서부터 눈썹뼈까지의 거리가 길어서 깊은 눈이 되고 또한 큰 쌍꺼풀이 어울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분의 경우도 눈썹뼈 부분이 융기되어 있어서 눈이 들어가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썹뼈 돌출이 있는데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녹색 점선 타원 부분에 안화상 윤기가 튀어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자주색 점선 원의 윗 이마가 볼록하니 윤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마필러나 이마 지방식이 이 위쪽 이마가 아닌 아래로 흐르게 되면 하늘색 원의 이마필러와 녹색 점선 원의 눈썹뼈가 병합이 되면서 눈썹뼈 음영은 뭐 덜 보이는데 필러가 눈을 누르면서 눈이 옴팡해지는 부작용이 있으니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에서 보면 이분의 흰 점선 위쪽의 상한 면부는 입체적이고 좋은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이 점선 아래쪽의 얼굴이 평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얼굴에서 입체감을 준다고 앞볼필러를 맞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여러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앞광대 지방이식이나 앞볼필러가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주사하는 게 아주 쉽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시고 오셔서 후회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 얼굴에서는 앞광대가 솟아오르는 것이 아닌 화살표 방향으로 축소가 되어야 하고 이 하얀 원 부분에 센트럴 페이스 즉 얼굴 중앙부가 전방으로 융기되어야 하는데 이에 구성 요소로서는 노란 부분에 콧대 융비술 빨간 부분에 코 옆 꺼짐 융기술 뭐 귀족수술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하늘색 부분에 무턱 작은턱 교정술인데 이를 옆모습에서 보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얼굴 깊이가 되는데 녹색의 안화상 융기 눈썹 뼈 돌출은 원래 이분이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 노란색 빨간색 하늘색의 얼굴 부분은 전방으로 돌출시키게 되면 이와 같은 입체적이고 고급진 얼굴 라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하얀 선 안에 노란 빨강 하늘색 구성 요소는 융기되면서 하얀색 바깥쪽에 광대뼈는 앞볼 필러로 해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돌여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하얀 타원 안에 구성 요소 중에서도 여기 입 부분은 전혀 돌출이 되면 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여기 X뼈 찐대만 빼고 노란 빨강 하늘색이 다 전방으로 융기되면 저절로 입 돌출은 해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왼쪽 여성의 경우도 눈썹 뼈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화상 융기의 상부 이마 쪽이 융기되어서 고릴라 눈썹이 되지 않았으며 눈썹 아래의 얼굴 중앙부가 전방으로 돌출이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눈썹 뼈 돌출도 한결 두드러지지 않는 얼굴 비율이 됨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오른쪽 사진에서 눈보다 녹색의 이마면 노란색의 콧등, 빨간색의 귀족, 하늘색의 턱 끝이 귓구멍에서부터 멀리 위치하게 되는 얼굴 깊이가 깊은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눈썹 뼈가 돌출된 동양 여성의 얼굴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눈썹 뼈는 관상학적으로도 라계, 희소, 골, 용릉, 위인, 성급, 우흉연이라고 하여 좀 거칠고 저돌적인 성격이라고 관상학의 고전인 유장상법에도 나와 있고 또한 지난번 여성화 수술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MTF 즉 Male to Female Transgender 수술에서 눈썹 뼈 돌출을 여성화 수술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에게는 눈썹 뼈 돌출이 좀 꺼려지고 싫어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만 얼굴이 납작하고 평면적인 동양인에게서는 이 상암면부의 입체감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이 눈썹 뼈 돌출을 잘 살리면 도리어 서구적인 얼굴형, 깊고 그윽한 눈매 그리고 고급진 중앙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